너의 맘 난 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나를 또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두려울 뿐이야 두려울 뿐이야 난 되죠 두려울 뿐이야 원래 창백한 어른이 될수록 세상 모든 일들이 훤히 내려다 뵐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에 허우적될수록 여기저기 감기 노해들은 점점 더 엉켜간단게 두려울 뿐이야 두려울 뿐이야 난 되죠 두려울 뿐이야 두려울 뿐이야 두려울 뿐이야 두려울 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데 난 너의 보이지 않는 맘이 세상 그 어떤 짙은 어둠보다 더 새까맣다는 게 난 너의 보이지 않는 맘이 세상 그 어떤 짙은 어둠이야 멘이 poster이기 때문에